오늘의 촬영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춥네요 오늘 촬영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무슨 뭐 짧은 드라마? 뭐 쇼츠 드라마? 뭐 웹드라마? 뭐 비스무리한 거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가 우리 조케의 서울입니다 너무 좋네요 콜타임도 살짝 여유롭고요 그래서 열심히 촬영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춥다 지금 겨울이라 너무 춥네요 모두들 옷 따시게 입고 몸 관리 잘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촬영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아우 춥다 일단 촬영 장소에 잘 도착했고요 촬영 장소가 이 금방인데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길찾기가 어렵네요 보리 고맙다 로이 흐린된 아랫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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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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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꼬하고 그냥 바로 나아가는데 몸은 나와 가지고 몸 넘긴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의 앞에 보니까 그렇지 말은. 해당 코코 밖에 있다가 스텐링 아 맞다니 굿굿 아 좀 튼튼하게 준비 앞으로 나가니 앞으로 나가니 좀 더 뒤에, 자꾸 말 중에서 세일 앞으로 오니까 그렇지 자 할게요 하이 스테 앞뒤 들어가니 앞으로 나가니 출발! 하이큐! 오쯸을 기다렸어요 아니 나는 시ül할게 없어요 아니에요 와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피곤하다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또 배우네요 그리고 아역배우와 어린배우와 촬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촬영이 끝나서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촬영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탑이네요 파이팅